자, 라니는 정리 할 겁니다. 사이사 워싱电기농 팀의 지난달 시즌 모자 누가 모자 발굴을 실패했어 여기 끄름은 있는데 근데 이 나무는 건재한데? 아 진짜 이쁘다 빨리 가봐요 쇠물 어? 큰일 나 빌러누가 오 신기하게 생겼네 이런 것도 학교에서 배웠겠죠? 이거 전리층이다 이게 전리층이에요? 응 크레팬스 깎아 놓은 것 같다 크레팬스 깎아 놓은 것 같다 크레팬스 깎아 놓은 거 같다 크레팬스 깎아 놓은 거 같다 크레팬스 깎아 놓고 어? 진짜 맷돌같이 생겼는데? 신기하네 우와 우리 밖에 없어 경쟁자 유튜버 경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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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간 촬영할까요? 이런 외국적인 고사리도 좀 찍어주시고요 산에서 이렇게 본 건 처음이다 대기함을 입히다 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외국이 있어 보이는데 김치가 이게 소스야? 아니 이게 들어있으니까 일단 먹어보고 하래요 왠지 담백한 맛일 것 같아요 오 근데 참기름 냄새가 엄청 고소한데?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.